안녕하세요. 오늘 들에 올라갑니다. 버스로 원당중학교까지 가면 우리 나양식 부장님께서 저를 데리고 올라가신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하늘도 맑고 구름도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 하늘도 클리오 저동차는 싱싱 달리고 있습니다. 길 건너에는 산수위가 노랗게 피어있고요. 거리는 오늘 엄청 환산합니다. 장류장 그래도 여기에 장류장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잠시 시간이 됐는데 안오네? 이 버스가 992벌입니다. 강중학교 거쳐서 원당역까지 해서 서울까지라는 버스입니다. 아니다. 원까지라는 버스입니다. 강중학교 거쳐서 원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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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입니다. 아멘